그럼 50개만 빠르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큰거 안뜯은 이상? 무조건 손해들어 끝났어 이번엔 나쁘지 않은거 같아 한번 검색만 해볼까? 이번엔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자 악세서리 마력소커러 2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결론은 손해네 손해가 이 손해가 나네 그래도 한 5억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손해라고 봐야겠지 아니 잘해봐야 2억 나오겠구나 다음 장 telDon 살렘 2천만원 3천만원 6